잘 들었습니다. 자 이어서 다시 우리 미스 A입니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스탑! 김완선 기분 좋은 날! 도요일 오후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춤을 춰봐요. 나와 함께 오늘 하루는 피곤한 얘기하기 싫어 춤을 춰봐요.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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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바쁜 월요일 정신 먹던 화요일이 지루했던 수련일은 각오 광금 같은 도요일 바래 애매이잖아요 나와 함께 춤을 춰봐요 에이! 아 이게 1절이 여기까지구나. 아이비 또 흥나기 시작했어요. 은갈씨가 춤추기 시작했어요. 큰일 났네. 저기 우리 아이비씨 체력 한 발 잘하세요. 네 오늘 푹 자고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. 끝까지 달려볼 거예요. 좋아요. 땡큐 감사합니다. 자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룰렛 돌려 주세요. 시험블러 직관. 이야 볼펜이 노래인데. 내가 날 떠날까란 직관은 와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 느낌이 달랐던 쌍을 한 바이바이 난 보낼 수 없어 Because I love you 나 사랑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와요 Say goodbye 네가 보낼 수 없어 Never 이유 안 이유로 나를 떠나가려 하지마 Please don't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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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떠나가지마 한 번만이라도 날 돌아봐 줄래 Please don't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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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인사는 싫어 널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와 Step by Step One, two, three Keep getting started 긴 긴 시간들이 너를 지워가겠지만 Step by Step One, two, three Keep getting started 난 하루하루가 행복해 보여 김수희씨 성공! 10년 감사하셨어요. 홍준영씨 잘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전우를 가사를 잘 몰라요 그렇죠 직감 딱 나오자마자 두 분이 정지화면이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김수희씨가 약간 C&B를 좋아하시네 응 좋아해요 저도 원래 그런 장의 음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딱 C&B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네네네 좋았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미스애입니다 갈게요 Stop 조앤 햇살 좋은 날 와 이 노래 오랜만이에요 조앤 오랜만인데요 조앤 오랜만인데요 정말요 노래가 빠르고 가사가 많습니다 컴온 오 오 오 오 햇살을 비춰주는데 오 오 오 오 웃고 있는데 오 오 오 오 바람마저 멈췄는데 오 오 오 오 그대만 오면 되는데 오 오 오 오 사라질 듯 다가올 듯 고 harder entire fim 자, 여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희, 황진영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망가져도 아름다운 그녀들 635회 우승 아이비 레이디스콧 우승을 위해 맹연습했다 630회 우승 김현심 서수남 8강전 두 번째 대결